소라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심륙지 서유부 1835년경 가복어갱방이라고도 합니다. 원문 전라대자자수, 거장역, 절위편, 이하즙, 혹육즙, 미오지, 인공경입, 강사수, 순위가, 마고즙, 우미오, 과가폐령, 큰 소라를 삶아서 내장과 딱딱한 부분을 제거하고 한을 썰어 새우즙이나 육즙 그리고 쌀을 넣고 끓인다. 먹을때 채를 쏜 생강과 족순을 넣으면 아주 좋다. 버섯즙을 넣으면 맛이 더욱 묘하다. 거가폐령 조리법 1 큰 소라를 삶아서 내장과 딱딱한 부분을 제거하고 편으로 썰어 새우즙이나 육즙 그리고 쌀을 넣고 끓인다. 3 먹을때 채를 쏜 생강이나 족순을 넣는다. 버섯즙을 넣으면 맛이 더욱 좋다. 입니다.